아줌마 출입 금지. 아, 참.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. 인천의 한 헬스장에 붙은 안내문. 한눈에 봐도 쏙 들어오는 일곱 글자. 아줌마 출입 금지. 심지어 검은색도 아닌 빨간색 글씨. 아, 노키즈 존에 이은 노아줌마 존.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합니다. 참. 아줌마와 여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. 그 구별법까지 저렇게 일곱 개 항목으로. 여덟 개네. 여덟 개 항목으로 정리를 해놨는데. 네. 아, 박 변호사님. 일단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. 나이 떠나서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. 또 어딜 가든 욕먹는데 욕먹는지 본인만 모른다면. 대중교통 이용할 때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.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. 음식물 쓰레기,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릴 때.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 아까워하는 줄 모르면. 등등 여덟 가지를 하면서. 저 타이틀을 아줌마 출입 금지라고 붙였거든요. 노키즈 존도 있고 노시니어 존 이런 게 있긴 있어요. 법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.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. 사실은 상대방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. 나는 이런 사람하고는 계약하고 싶지 않다.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거네요?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. 그런데 문제, 가장 문제가 저는 굳이 아줌마라고 썼는 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. 지금 아줌마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을 변기에 쓰레기 막 버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런 내용들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데 결국 아줌마 여자 구별법, 아줌마 출입 금지. 이 내용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. 다만 진상 고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저런 어떤 내용들을 적시했던 것 같습니다. 아까 교수님이 하실 말씀 있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. 아, 네. 그냥 혼잣말이었는데. 아니, 저 내용 아저씨도 똑같은 거죠. 뭐, 나이더나 공짜 좋아하는 거 아저씨도 있을 수 있고 둘이 커피숍 와서 한 잔 시키고 두 잔 달라고 그러는 거 아저씨도 있을 수 있고 자기도 낙가워하면서 남에도 낙가워하지 않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거 뭐 아줌마만 하나요? 저는 아줌마면서 여잔데. 좀 너무 그렇지 않아요? 아저씨도 다 똑같아요. 저희가 아무튼 이 헬스장 측과 연락이 다 왔습니다. 그런데 그 헬스장 측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, 오죽했으면 저럴까 싶기도 하더라고요. 헬스장 운영 과정에서 피해를 겪었던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. 빨래 한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빨래를 했다고 하고요. 그래서 수도비도 배로 나온다고 합니다. 또 물을 틀어놓고 수다를 떨거나 남을 욕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. 또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샤워실에서 성희롱 발언을 비꼬면서 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안내문을 붙였다.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? 구독? 어떻게 하는데? 아이고, 여기 누르면 된다. 여기, 여기. 빨리 좀 눌러라. 빨리 눌러야겠다. 가족 여러분, 구독하기는 여기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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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